전북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지원 대책이 강화됩니다. 전라북도는 65세 이상 노인이 인구의 20%를 넘는 초고령 사회의 진입함에 따라 기초연금을 기존 25만 원에서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%까지 30만 원씩 내후년에는 전체 수급자 대상 3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또 전북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50세에서 64세까지의 신중년에 대해서도 일자리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